와 눈이 장난 아니네 와 갑자기 이렇게 되겠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차를 안전한 곳에 세워두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이야 온 세상이 하얗네 아 장난 아닙니다 눈이 발목 넘어서까지 왔어요 날씨는 그렇게 안 추운데 여러분이 옛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온다고?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? 장난 아니야 이 꼬독꼬독 단소리 대박 어리거네 진짜 이렇게만 보다니 오 손 시려 장갑 끼어야겠다 이제 창밖을 봐 눈이 와 이렇게 기다리던 하얀 눈이 와 와 대박 이렇게만 있어야 했어 지금 걷고 있습니다 와 보여요? 와 세상이 하얀 아니 몇 년 전부터 아 이렇게 서울에 눈이 안올까 와 대박 서울에 눈이 안올까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렇게 눈이 오네 아니 어릴때 지금 어린아이들이 눈쌍을 하고 있어요 봐봐요 신발에 눈 다 들어갔어 다 젖었어 지금 눈사람 만들어야겠다 오늘 진짜 안되겠다 와 아니 진짜 이렇게 눈이 오는게 진짜 오랜만이고 하 진짜 너무 좋다 눈이 오면은 어릴때 항상 가족이랑 눈사람을 만든게 기억이 나는데 와 눈사람 눈싸움 노래하고 있어 보여요? 어디갔지? 아 여깄다 와 이렇게 하하 어릴때 항상 집 밑에서 항상 가족끼리 눈사람 만들고 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와 진짜 오랜만에 눈 와서 너무 좋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우울하기도 하고 진짜 나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기분이 너무 좋네요 하 눈사람 만들겠다 오늘 가사 왔다 왔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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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